여러분 안녕하세요. 푸방앤젤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작년에 푸방가디언스 야구장을 가서 응원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입단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입단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설레고 기대됩니다. 저는 민정희 언니랑 한국에서도 같이 활동을 했지만 다른 타지에 와서 활동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정말 앞으로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만감부, 만감부, 조금, 조금, 그치만 경기 때는 문제없죠? 맞아, 매원팀 짜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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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